오늘은 싱글벙글 친자검사에 대해 반대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병원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간호사 한 명당 봐야 하는 환자의 수는 선진국의 두세배 수준에 이르럽니다. 진짜 돋대기 시장처럼 환자를 봐야 하는 게 병원의 현실이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는 종종 아이가 뒤바뀌는 현상이 발생하곤 하죠. 실제로 43년을 키웠는데 알고 보니 내 아이가 아니었음에도 1억 5천만 원밖에 배상받지 못하고 부유한 환경의 대졸자 집안에 태어나야 할 아이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중졸자 집안에 태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60년을 다른 환경에서 살게 된 사람의 일도 우리는 너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친자검사일 거고 친자검사에 대해서 남성보다 강력하게 찬성해야 하는 게 바로 여성의 겁니다.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은 내 새끼가 아닌 다른 새끼를 젖먹이고 싶은 여성은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여자들 진짜로 친자검사 반대 많이 하냐라는 질문을 던진 남성이 있습니다. 출산 후 병원 나와서 조리원 이동할 때 친자검사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산부인과에서 행하는 발지는 너무 불안해서 그런데 친자검사하면 완전 좋은 거 아니냐 바람핀 극소수의 여자만 싫어하고 대부분의 여자들도 찬성하는 거 아니냐 라는 아주 상식적인 의문을 말하는 남성이 있죠. 그리고 수많은 한국 여성들은 이 사실에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에 다니는 승무원 한국 여자는 여자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친자검사의 기본 베이스가 불신이라 그런 거다. 라는 식의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며 한국 여자들에게 좋아요를 126개를 받아냈습니다. 구급 공무원 한국 여자는 이건 후폭풍이 거의 인간 마녀사냥의 인생 끝나는 절차다 절대 반대다 라면서 친자 확인을 거부하고 있으며 정 떨어진다 라는 소리를 하며 남성들이 저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악이 바뀜 현상도 막을 수 있고 본인이 바람피우는 쓰레기 여자가 아니라는 것도 증명할 수 있는데 우리 여자들은 왜 반대하는 걸까요? 여기에 발작하는 여자들은 바람피거나 필 예정인 여자들인 게 맞겠죠? 우리 한국 여자들은 남성들을 일단 모두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넣은 다음에 자신은 나쁜 남성이 아니라 착한 남자라고 스스로 증명하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여자들도 자신은 바람피운 여자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성을 그렇게 의심하는 건 당연하고 여성이 의심받으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우리 한국 여자들 이 사실에 대해서 커뮤니티를 하는 한국 여자들은 느그 애인 게 뭐 중요한가 내 배에서 나오면 내 죄 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면서 시원하게 뻐꾸기 야기를 키우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여자 못 믿으면 네가 나가야지 뭐 자기 자신한테 자신감이 있으면 저런 생각 안 들 텐데 도테남만 바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친자검사를 말하는 남성들을 싸잡아서 도테남이라 욕하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 그냥 너 같은 애들은 알아서 죽어주는 문 하나 좀 만들어주라 라면서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남성들을 모조리 싸잡아서 죽으라 염부를 외는 우리 여성들의 이야기 여러분은 그녀들의 절규가 보이십니까? 여성들은 이를 악물고 친자검사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열 달 배 아파서 낳은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라도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이일 수도 있으니 그 위험성을 제거하고 싶다는 거겠죠 뻐꾸기는 숙주의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버리고 자신의 알을 숙주에 둥지해놨습니다 그러면 호구 같은 숙주는 자신보다 거대한 아기 뻐꾸기를 키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모든 걸 가져다 바치게 되죠 부디 여러분은 뻐꾸기 여러분의 인생에서 키우지 않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모든 여자들은 자신이 바람 피우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착한 여자임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여가부가 말하네요